네, 안녕하십니까?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예, 제가 이번에 새로 신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교TV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가피 이야기, 인과 업보 설화 이야기, 또 수많은 부처님 경전에 나와있는 불교설화 많은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또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 뽑아서 간추려서 이번에 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굉장히 쉬운 이야기, 쉽게 쉽게 쉬운 이야기 전해주는 것으로 또 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 불교 공부를 시작했는데 불교에 관심이 있는데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일단 불교가 쉽다, 불교는 재밌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소에 재미있는 불교설화 이야기 많이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책으로 낸 광호수님이 들려주는 기도가피 이야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정말 옛날 옛적 구수한 옛날 옛적 이야기처럼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교 교리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저도 금강경 좋아하고 무슨 중간사상, 유식사상, 대승기실론 이런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긴 불교 교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불교의 가장 큰 불교를 전하는 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불교 교리 자체가 어려운데 용어나 단어가 다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의 버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를 오랫동안 설득해서 아버지가 절에 다니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드렸대요. 얼마나 장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몇 달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불교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어려워서 못 다니겠다.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데 뭔가 심오한 내용이 있고 무언가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 절에를 안 다니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들은 소리가 불교를 좀 쉽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불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쉽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옛날에 옛적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 있었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은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전설의 고향 보는 순간만큼은 조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설의 고향처럼 우리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불교설화, 인과 이야기, 인연 이야기, 지도가피 이야기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평소에도 꾸벅꾸벅 졸던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그렇게 강의와 법문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강의 너무 재밌었다, 오늘 법문 너무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서 아, 일단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좀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먼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딱 얻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불교서라, 또 우리 불자님들이 실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한 또 이런 기도가피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제가 우리 기도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신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수백 가지 이상을 제가 지금 수집하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책으로 낼 때 너무나 또 아까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출판사에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또 제가 전달해드린 수많은 원고 중에서 또 우리 출판사에서도 아, 이 이야기는 정말 불자님들에게 좀 소개해줄 만한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또 출판사에서 직접 간추린 또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나온 그 가피 이야기 중에서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체험과 가피와 영엄을 채득하신 그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책에도 제가 사홍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마지막 마무리할 때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다 함께 성불하기를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추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저는 부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내용이 이번에 나오는 새로 출간되는 기도가피 이야기라는 책에 또 자세한 사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나 하나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모든 존재,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고 궁극적으로 일체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핵심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해서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제가 직접 가피받은 이야기 혹시 있냐 물어보셨죠? 많아요. 또 많고 또 뭐 몇 번 제가 또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를 하니까 또 항상 연부를 하고 또 당신이 나 하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 추건을 올릴 때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염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누가 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로또 1등 되는 게 가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술술 성취되는 게 그게 가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연불하거나 기도하거나 마음을 닫고 수행하면서 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가피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놀라운 가피를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한번 부처님께 의지해서 더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해봐라 라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어떤 기도가 제일 좋아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제일 많은데 늘 드리는 이야기가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천수경해라 가르치고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해라 강조하시고요. 법화경으로 효과를 보신 분은 법화경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관세용보살 불러서 효과 보신 분은 관세용보살해라 가르치고요. 지장보살에서 효과 보신 분은 지장보살해라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수백 분의 이야기를 제가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가피의 이야기를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더라고요. 제가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떤 기도가 제일 좋아요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부처님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이 이야기도 우리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책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가 좋아요라고 라고 따지지 말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거. 간절함.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골고루 다해봐라 라고 말씀드려요. 관세용보살도 좀 불러보고 지장기도도 해보고 신묘장구 다란히도 불러보고 금강경 기도도 해보고 법화경 사경도 해봐라. 골고루 하다 보면 아 나는 이게 가장 맞구나. 아 나는 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라는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 핵심은 간절함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왜 괴로움이 소멸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옛날 옛적부터 큰 스님들이 다 밝혀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작용이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그러면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마음이죠. 행복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그리고 불행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행복을 만들고 불행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듯이 그 불행의 조건을 소멸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깨치면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 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게 되잖아요.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집중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일까요? 깨끗한 마음일까요? 깨끗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내가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더러운 마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할 때 무엇이 비추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질까요? 빛이, 광명이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불행을 만드는 그 조건도 마음이 만든 것이듯이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환한 지혜의 광명이 떠오르게 되면 광명에 의해서 어둠은 사라지듯이 기도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내 불행을 일으키는 그 조건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마음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라는 게 결국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미 경전, 대승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 원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리라. 금강경을 읽는 자는 고통에서 소멸하게 되리라. 법화경을 사경하는 자는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게 에너지로 에너지로 이 우주에 딱 하나의 법칙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원력을 세우시고 내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자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겠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자 반드시 행복을 얻게 되리라. 법화경을 사경하는 자 반드시 훌륭한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게 우주의 에너지로 딱 남아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보살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연불하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신 그 불보살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스님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미묘하고 심오한 이치라서 중생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냥 믿고 의지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1화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사람들한테 이 전기라는 걸 내가 발견을 했다. 에디슨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전기의 원리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저 조그만 전구에서 어떻게 빛이 나오는 겁니까? 전기의 원리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믿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그 원리를 말로 설명하려면 너무나 논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믿고 쓰면 된다라고 에디슨이 말했듯이 우리 큰 스님들도 불보살림께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하며 불보살림이 우리를 구제해 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이거는 중생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일단 믿고 의지하고 그대가 스스로 닦아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사실 불교를 지식으로만 연구하면 철학하고 뭐가 달라요? 철학자들이 철학 공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느낀 점이 또 수많은 우리 선지시, 큰 스님들 또 열심히 수행하시는 수많은 불제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불교는 지식만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 실천의 종교, 수행의 종교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이야기에 이거 믿기가 솔직히 힘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스스로 맛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맛을 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맛을 봤기 때문에 아,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이 불교TV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우리 수많은 분들에게 편지나 이메일이나 혹은 감사 인사를 받았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믿었대요. 그런데 믿습니다, 스님. 제가 기도해보고 체험하고 맛을 보니까 스님 말씀 100% 믿음이 갑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하고 스스로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불교의 매력인 것 같아요. 믿든가 말든가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안 믿어도 좋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종교 없으면 어떠냐. 불교 안 믿으면 어떠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꼭 불교 믿을 필요 없다. 이래서 우리가 불자가 줄어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으면 돼요.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부처님 기도가피 이야기는 다 실제로 체험하신 스님들, 우리 신도님들, 우리 평범한 일반인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실제로 체험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조차도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무언가 하나에 집중을 하는 염부를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불교는 무조건 믿어라! 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고 무엇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체험했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이 기도가피를 체험하셨다. 그러니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가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해 보셔라! 스스로 맛을 한번 보셔라!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핵심은 하나예요. 그냥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더 좋냐? 어느 날에 기도해야 더 좋냐? 어느 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더 좋냐? 어디서 기도해야 더 좋냐?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동쪽을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서쪽을 보고 하는 게 좋아요 남쪽을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절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다 필요 없다. 간절함이 중요하다. 왜냐? 제가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낮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밤에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물론 절에 가서 기도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수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한 오래된 기도도량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절에 좋은 법당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기는 하지만 너무 바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시간이 없고 힘든 사람들은 시장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차 안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집에서 방에서 그냥 기도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저는 어느 노보살님은 너무 기도할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 가서 기도하셨대요. 사람들하고 이제 어디 이렇게 자기들 직원들 야유회를 갔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밤에 슬그머니 같이 야유회에 간 직원들이 잠들고 있을 때 슬그머니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부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화장실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 기도를 했든 핵심은 간절함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들은 다들 그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체험하시고 다들 그 부처님의 가피를 실제로 생생하게 채득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첫째 간절함의 핵심이다. 간절함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제가 기도에서 소위 말하는 소원성취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불보살림의 가피와 은혜를 빨리 크게 체험하신 분들의 또 이렇게 제가 통계를 내봤지 않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복을 많이 짓더라고요. 복을 지어야 된다. 우리 불교가 인과법이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에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복을 지으세요. 선업을 쌓으세요. 공덕을 닦으세요. 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딱 내 형평껏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도 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평껏 꾸준하게 복을 지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가만히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데 성질이 못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잘 못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 심자 결국 마음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리고 복도 많이 짓는데 마음을 잘 못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화도 막 내고 신경질도 막 부리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결국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마지막 핵심은 마음이에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에서 가장 낮은 단계고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마음을 닦는 것.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기도의 시작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에서 시작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있죠. 첫째 간절함이 핵심이다. 언제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쪽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첫째 두 번째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자꾸 복을 지어야 된다. 물질적으로 복을 짓건 어디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복을 짓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복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마음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그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수없이 우리가 경험했지만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기도를 많이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겨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수행을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억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중생이여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내 이름을 불러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살님들의 이름을 불러라. 반드시 그대를 괴로움의 바다에서 구제해 주리라.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인연을 자꾸자꾸 잘 지어나가시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간절하게 염불하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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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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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